조화의 장면 저희 케이크 받았습니다 꿈속이들 꽃길만 걸어 라고 하뚜하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잎에 먹을래 진짜 감사드리고 웨때마다 잘 챙겨주셔서 감동받고 첫 방인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있는 힘을 쏟아내서 안 해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할게요. 지현이! 지현이가 해드리라고 그래요, 여러분. 잊지 않을까? 무슨 음인데 이거? 안 돼, 안 돼. 시작 끝이 없을 것 같아. 아니면 이 정도 어때요? 아니면 사람이랑 이러면 안 돼? 어? 지현이가 만드세요, 여러분. 언니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요. 머리요? 제 머리 오늘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반묶음 뿌가 머리. 예전에 멤버들 많이 해봤으니까 저는 처음 해봐요. 그래서 하고 나서 샘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. 샘이 아니야, 너는 옷에 너무 쓰레. 다행히 보면 안 귀여워 보여요. 그래서 괜찮았어요. 이제 이따가 생각한 거 보여요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하고 있어요? 하나, 둘, 셋. 아! 뭐야? 빨리, 빨리, 빨리. 더워, 더워. 더워, 더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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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. 세일 축하합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아, 무슨 소리야? 무적장이야? 무적장이야? 어머, 어머. 우유아. 우유아. 우와! 우유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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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튼. 왜 사진 찍으라면서 아무나 안 찍으냐. 아니. 아, 더우리아 찍으라. 그걸로 봐도 대균으로. 아무나 안 찍으라. 여러분, 저희 리액け차 주가나가 방송되면, 저희 지금 본방사사에, 이렇게 오해했다고 볼래 어떻게 나와요? 귀여운 귀걸이에요 뒤집혔다 토끼 네 여러분 앞머리 바뀌었어요 최근에 너무 앞머리가 길어서 눈을 많이 자러서 그리고 제가 자르고 싶다고 그래서 그랬거든요? 첫 피뱅 하고 싶다고 근데 자르고 싶다고 첫 피뱅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볶아서 살짝이라마 이렇게 약간 눈썹 쪽으로 올라갔어요 시야가 틀린 것 같아요 안녕 잘 쪄요 언니 가요 가겠다고 안 지워지겠지? 가야 된다 잘 보이려나? 잘 보여요? 잘 보였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일까나? 어 나 왜 손에 땅 달려고 하지? 한 번 잘 부탁드립니다 가느껴주셨다면 박수 잡아줘 그럼 이어서 손을 얻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귀엽다 귀엽다 언제 보여주지? 언제 보여주지? 이거. 아, 근데? 사랑이 가요. 가요, 사랑하고. 3, 2, 3. 아, 여기. 아, 나 왜. 이거 어떡해. 나의 딴 거. 확고. 잘 어울려나? 잘 못 봐요. 어, 보인다. 네. 나 눈물 날 뻔했잖아. 중간에 이거 보고. 감사합니다. 우리 멤버들. 나 울면 너무 대박. 우리 4사람 될까봐. 언니, 지은이 엔딩 나와요. 성공적이었습니다. 가요님 알았대요? 예. 모니터 보고 놀랬대. 찌개 생축. 찌개 생축. 어, 잠깐 에스테틱 샵에 왔습니다. 시원할 거야? 원장님 너무 센 거 같아요. 오, 나 팔 근육이. 왜요? 아, 시원아. 시원아, 거기서 봐봐봐. 내 팔 근육 봐. 멋있는데? 난리 났는데? 어, 좀. 우와, 짱 시원해요. 그래요? 응. 아, 이렇게 봐. 아, 얘 이상해. 야, 숨을 너가 잘 쉬어줘야 해. 숨 쉬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있어. 아, 여기 이미 빨개졌는데요, 사장님? 거기에 빨개졌어.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. 들어와봐. 와, 나 진짜 온톤이다. 언니 이렇게 보니까. 진짜 온톤이다. 어, 야 너랑 나랑 색깔이 왜 그래? 그쵸? 그럴 수 있지. 응. 너 어릴 때 많이 뛰어다녀나 보다. 저 진짜 많이 놀았어요. 해변에. 해변에. 어, 바닷가. 바닷가 내려가서. 오, 혈을 눌러줄게. 네. 혈요? 혈! 언니 이제 바꿉시다. 제가 해줄게요. 나 아픈 데 없는데? 아니, 있어, 있어. 그럼 내 팔 쪽에 근육 좀 박살내줄래? 네, 이거 해드릴게요. 어. 고객님 근데 너무 춤을 열심히 오랫동안 쳐가지고 다 박살 못 내요? 아, 낼 수 있어요. 여기 이런 데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. 네, 해보세요. 아니, 왜, 왜, 왜. 왜. 아, 아프네.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, 마사지. 알겠죠? 응. 나 아직 선택이 밖에 안 했는데. 진짜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 왔어요. 저는 해 준 그대로. 네, 이 정도 여기 근육해주세요. 여기 근육해주세요. 아, 네. 네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, 아. 오늘 막방이만큼 불사시르고 오겠어 여태껏 연습했던 모든 영혼을 다 불태우겠어 바꾸지 못하는 이거 시연언니 여기야 그리고 유연언니 여기 바꾸지 못하는 지휘 지휘 그리고 이거 수연언니 여기야 바꾸지 못하는 우리 그냥 3개 다 해 오늘? 오늘? 오늘 어떻게 할 건데? 아니 이거는 약간 좀 연습해야 돼 원래 바꾸지 못하는 이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밋밋해 밋밋해 이렇게 하라니까 바꾸지 못하는 이거 하라니까 아니 점점 누려요 바꾸지 못하는 바꾸지 못하는 아니 이렇게 해 야 너 휠니스타인 줄 알았다 인마 바꾸지 못하는 4분의4 바뀌어 바꾸지 못하는 창법도 바꿔주는 거 알지? 바꾸지 못하 음이 올라가는데 잘한다 근데 잘한다 제가 발라드릴게요 야 아름다운 거 맞다 유연아 이거 니꺼냐? 니꺼냐 이거? 아쉽게도 아름다운 거 맞다 지금 총수석 남극이에요 여러분 아 아니 아까 저희 매니저 오빠 부르려고 이거 맨캐즈 매니저님 이랬는데 지휘언니가 네 네 네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 지휘언니 또 이상하게 불러 노래 누가요? 지휘언니 지휘언니 어디있는데요? 저기 과연 이 어? 머리를 다쳤나 많이 혹시? 아까 머리 박아서 여기 어디지? 나는 누구지? 너무 웃겨요 제가 댄스 채린지 살짝 영혼을 다 투자한 거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나 한 번일 줄 몰랐는데 정말 너무 한 번여서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